한지공예사랑방 한지공예사랑방 김복순이고요. 그리고 귀현이라는 아우를 갖고 있습니다. 제가 한지공예 하면서 질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으셔서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딱 그거예요. 저 같은 사람.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... 자, 속지 붙일 건데요. 이게 지금 내장이 다 똑같네요. 네, 벽면이. 약간씩 이렇게 접어주세요. 풀칠을 해주시면 되고요. 손으로 하면 이렇게 들러붙으니까 이렇게 물수건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시면 손으로 인해서 문양이 망가지질 않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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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